호빵이야 아엉? 매우 곤란한걸? 어우야 80% 뭐야 80% 방 지렸구요 80% 뭔데? 초고수박인데? 어? 이테란이야? 이건 좀 곤란한데? 이테란은? 많이 곤란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어? 그렇다고 하네요 이거 정보원들이야 뭐야? 엄청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일단 정보 1 잘 못한다 5시는 하지만 뭐 열심히 하겠다 정보 2 상대가 좀 한다 정보 3 자프 자프 어 1군타 뭐야 이거 대참상 빠르게 일시켰기때문에 25원선에서 복구했구요 아 설마 포막인가 아 발탈의 포막이네 아 또 나 괴롭히려고 이거 발탈의 포막이잖아 딱 봐도 나 엄청 괴롭힐라그러네 이따가 점프합시다 그래도 이 발탈의 포막은 대처할 수 있긴 해요 어떻게 열심히 딥벅을 하나 하시구요 딥벅은 필수에요 이게 마개고 덩 들어가 어림도 온나 딥벅했죠 일단 드란가 아 드란이에요 미친 도라이프 판단이고요 자 이제 이럴때는 센스있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봐봐 지금 상대가 원질드라야 드럭 아 삼질드라네 이걸 막아 펑컬 지어서 홀드 아카데미 못 나오게 해 인정 탈드비 하고요 투벙커 합니다 무서우니까 아 들어가 버리기 조달건 하지만 상대가 사업이 빨라요 그래서 소멍을 해야 돼요 안 뒤질라면 상대가 사업이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리페어를 리페어를 존나 나무지게 해야 돼요 탈드비도 하고요 와 다골이 미쳤다리 하지만 미친 리페어 야 우린 안 나오냐 얘들아 나와 둘다 어 삼구해 얘들아 내가 X 빠지게 막아주고 있잖아 지금 둘이 삼구 어 지금 가야 돼 얘들아 이거 놓친다? 뒤에 없어 이제 그리고 리페어도 이제 딱 대기 시점 없고요 응 상파 얘들아 빨리 가 빨리 어 아 아 1가자 1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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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났다 어 1가자 1 내가 마린 4개 지원해줄게 한시로 인정? 이렇게 싸빙정 자 리페어 해주고 버티고요 이렇게요 남은 중에 해줘야 돼요 파업 됐죠? 버텨집니다 이러면 버텨죠? 우선 잠사하고 한시 몰고 도와주고요 사실상 슈퍼 하드캐디 중 상대 지금 선서업인데 이거 대포 하네요 이건 웬만하면 깨는게 좋은데 메딕이 없어 못 깰 것 같고요 냅둘게요 리버 뜰 것 같긴 한데 일반 죽이면 되긴 해서 일단 1을 죽이고 최대한 오래 버텨봐 오래 버텨주면서 이제는 나도 사양궁리 해야되거든 리버가 뜰거야 이러랄지가 리버가 뜨면은 이제 셋이 가자 후타 얘들아 페이지보 어 질 먼저 어 내가 되게 오래 버텨주고 있긴 하거든 자 여기서 데럭으로 마련을 모아봐 어쨌든 해주고요 이제는 오래 버텨줘야돼 내가 여기서 어쨌든 상대가 오다가 막혔기 때문에 1은 죽었고요 거의 3도 못 막을거에요 자 그리고 기어 5점 자 리큐를 최대한 해 그냥 최대한 하고 어 가스 다 뺍니다 어차피 가슴이 없고요 최대한 해서 오래 버텨줘야돼 3 까고 근데 여기서 판단을 잘해봐 어차피 이 드라이브를 못 막아 나는 그래서 마련을 빼서 1을 받는거야 1을 가지고 그냥 계속 빼주고 후타 다시 1을 참고 태란 보내 보내고 뒤에 있는 스팀 벙커로 버텨 한 번 더 1을 죽여줘 가서 1을 마무리시켜줍니다 제가 이러고 이제 빗벙커로 마지막 버티기 빗벙커로 버티기 안되네 자 2권 튈 준비할게요 그래도 이제 어차피 이 정도면 1대2이기 때문에 코멘트에다 튀고요 코멘트에다 튀고요 지금 얘네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겠죠 아무리 쟤네가 80%여도 그냥 2명이기 때문에 클로킹 레이스 다이너 대단히요 스탑 엘리 빠르게 나 커밋트 깨지겠다 아니구나 안 깨지지 안 깨져 이 새끼야 나 니탈 나 말이냐 다크도 화삼 제가 1대2 만들어 줬어요 80%만 이렇게 타면 됩니다 6x6 어? 반응이 없다? 어? 22킬 야 25킬 그래 이게 승리 2, 30%라 우리가 리버 한 마리 오면 지옥이긴 할거야 가자 야 시간 끄지 말자 이거 너네 하늘 뽑으니까 1대2 그냥 지겠다 어 가야될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한 말인데 너네 1대2 시키면 무상 질 것 같아 아암 2명이라 상대가 내 포기해줬네 어? 상대가 내 포기해줬네 어? 응 베이쓰